반갑습니다 여러분 정국은 오늘 최고였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작품을 최고라는 생각을 듣네요 제가 방금 방금 스케줄을 마치고 눈화장을 제가 지워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운 걸 좀 말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바로 그냥 V LIVE 너무 고마운 걸 신기해요 너무 리허설 했는데 사실 리허설 했는데 어쨌든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리허설 할 때까지는 뭐 막 긴장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오늘 라이브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워낙 유명하고 큰 방송입니다 Q.